최진봉 교수님 출마해도 3등이라는 홍준표 대표 말에 대해서 제가 출마할까봐 무섭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였다 이 바른미래당도 사실은 약간 우클릭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영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사이에 어떻게 보면 야당의 주도권을 놓고 거센 싸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결국 야당의 적통이 누군지가 가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바른미래당이 사실은 유승민 대표가 이끌고 있었던 그 당과 합당을 한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가 우클릭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보수의 적통이 누구냐 하는 부분하고 또 싸울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건전한 보수 물론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중도를 계속 지향하고 있지만 그 중도라는 것도 우측으로 좀 경도된 중도라고 저는 봐요. 그런 중도이기 때문에 결국 자유한국당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자유한국당의 일부 지지자들을 끌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유승민 대표 안철수 대표의 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측으로 클릭하면서 중도적 성향을 보여주는 정당의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층 일부를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한 것은 본인이 나설 때 우측에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일부가 본인한테 올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맞받아친다고 얘기할까요. 그런 투의 발언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교수님. 출마해도 3등이라는 홍준표 대표 말에 대해서 제가 출마할까 봐 무섭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였다. 이 바른미래당도 사실은 약간 우클릭한 건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사이. 중도를 계속 지향하고 있지만 그 중도라는 것도 우측으로 좀 경도된 중도라고 저는 봐요. 우측으로 경도된 중도. 그런 중도이기 때문에 결국 자유한국당의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자유한국당의 일부 지지자들을 끌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안철수 전 대표가 우클릭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보수의 적통이 누구냐 하는 부분하고 또 싸울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전한 보수. 물론 안철수 전 대표는 주변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유승민 대표, 안철수 대표의 케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측으로 클릭하면서 중도적 성향을 보여주는 정당의 이미지를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층 일부를 끌어와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야당의 주도권을 놓고 거센 싸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결국 야당의 적통이 누군지가 가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그렇죠. 당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른미래당이 사실은 유승민 대표가 이끌고.